이 끝도 없는 피난끼리 아이고 추워 아 엄마 아 이 끝도 없는 피난끼리 어머니 도대체 언제까지 가야되는거에요? 얼른 안일어나 아 더이상 못받겠어요 계속 이렇게 꾸물거리면 우리 다 죽는단 말이야 갈길이 구말려 얼른 일어나 아 어머니 조심하세요 우리 아가 많이 춥지 어머니 도대체 우리 어디로 가는거에요? 추워요 외국 가요 서리야 조금만 참아 그리고 이 오라버니 손 절대로 놓치면 안돼 알겠지? 절대로? 응 알겠어 오라버니 나 두고 가면 안돼 손 잡고 가야해 당연하죠 어머니 어머니 조심하세요 서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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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갔나 우리 서희 어디갔나 서희야 어머니 오라버니 오라버니 서희야 서희야 어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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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꼭 만날 수 있을거에요 꼭 만날 수 있을거에요 어머니 어머니 오라버니 우리 같이 갔던 저 산은 저기에 변함없이 그대로인데 여긴 저만 홀로 남았네요 오고싶어요 고고싶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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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싶어요